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개끼를 넘어가다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다리가 아프시네 뽕뽕아 우리가 도와드리자 뽕뽕아 뽕뽕 뿌이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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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뿍 당귀 소리 나면 내가 달려온다게 뿌이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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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이뿍的업 친구들 안녕 안녕 뿅뿅아 안녕 친구들 안녕 짜잔용 꼬부랑 할머니가요 꼬부랑 고깃길을 넘어가는데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다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오잉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빨리 가서 도와드려요 오 좋아 우리 친구들도 함께 도와줄거죠 네 네 네 네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다 함께 신나게 노래하면서 꼬부랑 할머니한테 가볼까요 네 뿅뿅 노래해요 뿅뿅이랑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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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랄랄랄랄랄라 한 번 더 랄랄랄랄랄라 춤을 자요 웃음이랑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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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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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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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즐거운 뿅뿅 친구들 오오오오 행복한 뿅뿅 친구들 예예예예 즐거운 뿅뿅 친구들 뿅뿅뿅 뿅뿅 뿅뿅 친구들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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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꼬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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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다 다짠하 짜잔요 어? 저기 꼬부랑 할머니가 계세요 어?? 우와 친구들 우리 다 함께 꼬부랑 할머니를 불러 볼까요? 예 요 Paradise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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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보다 꼬부 나 꼬부랑 꼬부랑 꼬불꼬불 꼬부랑 꼬불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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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불 꼬불 꼬불꼬불 고개는 열두 고개 열두 고개를 넘어간다 간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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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냐 뿡뿡아 뿡순아 할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지? 할머니 왜? 뿡뿡아 뿡순아 그거 깜빡했잖아. 어른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 있잖아. 아 인사! 그렇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냐오냐 뿡뿡이 뿡순이도 안녕.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짜장년도 안녕. 자 우리 친구들도 할머니한테 인사해 볼까요?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냐오냐 우리 친구들도 안녕. 안녕 안녕. 친구들 동네에서도 어른들을 만나면 꼭 먼저 인사하기로 해요. 네.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나왔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친구들도 많이 왔네. 친구들 안녕.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뿡뿡이 뿡순이 짜장년도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와요 영담.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yol구빵.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세요? 뿡뿡이가 모셔다 드릴게요 뿡순이가 손잡아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구나 뿡순아 고마워 뿡뿡아 그럼 우리를 요기요기 꼬부랑길 고개까지 데려다 줄 수 있겠네 네 우와 우리 뿡뿡이랑 뿡순이 멋지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걷기 힘들어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손을 꼭 잡아드리세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가요 오냐 오냐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개끼를 꼬부랑 꼬부랑 넘어가고 있네 꼬부랑 꼬부랑 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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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는 열두 고개 열두 고개는 고개를 넘어간다 한다 아이고 우리 뿡순이가 손을 잡아주니까 하나도 안 힘들구나 그쵸 영감? 그럼요 그럼요 뽕뽕아 고맙다 그럼 우리 계속 꼬부랑 고개를 넘어가 볼까요? 네 할아버지 자 친구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더 더 힘내시라고 더 더 더 힘차게 노래해볼까요? 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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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 있네 꼬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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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부 꼬부랑 꼬부랑 꼬부를 고개는 열두고개 호갯이 고개를 넘어간다 간다 아이고 아이고 꼬부랑 고개 수고하셨다! 뿡뿡아 뿡순아 고마워 친구들도 모두 모두 고마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럼 안녕히 가세요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우리 친구들이 우릴 도와줬는데 우리가 그냥 갈 수 있나?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아주 재미있는 노래를 알려줄까 해요 우와 재미있는 노래에요 우와 친구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재미있는 노래 배워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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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영감 우리 손잡읍시다 부끄러워요 손잡고 자 친구들은 엄마랑 마주보고 손을 잡아보세요 자 엄마랑 손잡고 다 됐으면 그럼 시작! 자요! 뿡뿡뿡 뿡뿡뿡 아침 바람 찬 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 여기 우리 선생님 계실 적에 엽서 한 장 써주세요 굴무리 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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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하위보 이겟다 하위바위보 이겟다 이겟다 우와 친구들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거 잘 봤어요? 네! 자전형 우리도 빨리해요 예 빨리요 난다 난다 생각난다 가위바위보 이길사람 소원 들어주기 소원 들어주기요? 헐카니 그거 참 재미있겠구만 그러면 친사람이 이긴 사람을 얻고 이 꼬부랑길을 넘어가는건 어때요? 우와 재밌겠다 우와 진짜 재밌겠다 그럼 저는 이번에 짜장형이랑 갈래요 좋아요 자 그럼 이길사람 소원 들어주기 가위바위보 시작 뿡뿡뿡뿡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우리 선생님 계실쪽에 역사 한장 써주세요 구리구리 구리구리 가위바위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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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업을 준비됐나요? 아하 네네네네네 기다려봐요 네? 짜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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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친구들 진사람이 이긴 사람 없고 꼬부랑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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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꾸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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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아버지 재밌는 노래를 알려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빵이 와요 꼬부랑 꼬부랑 해야지 자 친구들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다 함께 노래해볼까요? 네 멋진 친구 좋은 친구 우리 뽕뽕뽕 친구예요 약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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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뿜뿜뿜뿜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사하기 약속해 뽕뽕 약속해 뽕뽕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드리기 약속해 뽕뽕 약속해 뽕뽕 약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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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뽕 약속해 뽕뽕 약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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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뽕 약속해 뽕뽕 약속해 뽕뽕 뽕뽕 약속해 골이... 골이...